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CNN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보고 텐서플로우로 구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던 딥러닝 모델의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멀틸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댄스 레이어의 결합인 딥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분류에 사용하기에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지들의 숫자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전부 상당히 비슷한 숫자 1입니다. 무언가 패턴이 있으니까 충분히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틸레이어 퍼셉트로는 가장 먼저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경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1차원 데이터이어야 댄스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말은 즉슨 각각의 픽셀을 이미지의 특징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로 세로 5 곱하기 5의 이미지이므로 총 25개의 특징을 댄스 레이어에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차원으로 쭉 픽셀을 나열시킨 픽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2번, 7번, 12번, 17번, 22번 픽셀이 전부 다 흰색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적어도 학습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정확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는 2번, 7번, 12번, 17번, 22번 픽셀 모두 검은색이므로 학습 데이터의 패턴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과대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학습은 잘 되었는데 테스트 결과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데이터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아까 전에 우리 눈으로 학습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의 모든 이미지가 숫자 1이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데이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멀틸레이어 퍼셉트론이 학습 데이터에 오버피팅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CNN이 등장합니다. CNN이 어떻게 방금 보신 오버피팅 문제를 극복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차원으로 변형된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원으로 변형된 데이터만으로는 이게 1인지 2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팀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숫자를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본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쉽게 모든 숫자가 비슷한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본 이미지를 통해서는 쉽게 숫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2차원 데이터에서는 숫자의 생김새를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숫자 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이 크게 있을 것이고 숫자 8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런 특징을 2차원 데이터에서는 쉽게 획득하고 숫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김새 정보는 1차원으로 변경된 데이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징을 2차원 데이터에서 찾지 않고 1차원 데이터에서 찾았기 때문에 멀틸레이어 퍼셉트로는 오버피팅이 되고만 것이죠. 자 이제 CNN은 어떻게 이 생김새 특징을 파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2차원 데이터에서 바로 특징을 찾아 냅니다. 즉 특징을 찾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특징을 찾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숫자 1과 숫자 2의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눈으로는 확실히 숫자 1과 2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죠.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대각선 등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대충 봐도 수직선이 많이 관찰되면 1이고 수평선이 많이 관찰되면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수직선 특징을 찾기 위해서 커널이라는 2차원 행렬을 이미지 위에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커널은 수직선을 찾기 위해 위아래 두 개의 픽셀이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널의 흰색 부분과 이미지의 흰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세워보면 많이 겹쳤는지 적게 겹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발견되었고요. 또 여기서 발견되었고, 여기에 또 똑같이 생긴 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평선 커널을 숫자 2에 이동시키면 총 6번 발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수평선이 많이 발견되었으니까 숫자 2로 예측이 가능해지신 것이죠. 하지만 숫자가 만약에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을 경우에는 흰색 수직선 특징을 잡는 커널로는 이 수직선을 발견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색과 회색은 엄연히 다른 색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CNN은 색깔 대신에 숫자를 사용합니다. 통상 흑백 컬러는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사용하는데 0은 검은색, 255는 흰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색상은 0에 가까울수록 까매지고 255에 가까울수록 하얘집니다. 자, 아까의 커널은 이제 흰색 대신에 255라는 숫자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커널 픽셀의 숫자를 겹쳐진 이미지 픽셀과 곱해줄 것입니다. 255 곱하기 0은 0이고요. 0 곱하기 0은 0이고, 255 곱하기 0, 0 곱하기 0은 또 0이고요. 다 곱했으면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해줍니다. 0들을 다 더해주니까 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포지션들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커널을 왼쪽 최상단에서 우측 최하단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보면요. 자, 성공적으로 수직선 특징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간 흰색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이시죠? 자, 이렇게 특징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커널의 숫자는 바로 딥러닝 학습 시 최적화되는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딥러닝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가중치와 입력값을 곱한 값에 편형값을 더해주고 최종적으로 활성화 함수를 출력값으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CNN은 보통 렐루라는 최적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진짜 최종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실습할 경우에는 커널뿐 아니라 필터라는 개념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필터는 특징을 찾기 위한 목적을 지녔고요. 커널은 2차원 행렬로 이미지 위에서 돌아다니는 녀석입니다.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흑백 이미지 예제로 커널을 이해했기 때문에 커널이 곧 필터가 아닌가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널과 필터의 차이를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컬러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컬러 이미지는 마치 한 장의 이미지 같지만 실제로는 빨강, 녹색, 파란색의 이미지가 겹쳐진 색상입니다. 따라서 컬러 이미지가 CNN의 입력값으로 들어올 경우 실제로는 3장의 이미지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필터는 한 가지의 특성을 찾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컬러 이미지에서 수직선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개의 필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직선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빨강 이미지, 녹색 이미지, 파란 이미지를 돌아다닐 세 개의 커널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터와 커널의 차이가 보이시죠? 커널은 2차원 행렬에서 돌아다니는 녀석들이고 필터는 하나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의 개수만큼 커널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하나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필터 안에 빨강, 녹색, 파란 커널들이 빨강 이미지, 녹색 이미지, 파란 이미지의 왼쪽 최상단에서 오른쪽 최하단까지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4번, 아래쪽으로 4번 해서 총 4 곱하기 4의 매트릭스가 나오겠네요. 각각의 커널 출력값들을 합쳐서 해당 필터에 해당하는 피처맵을 만듭니다. 슬라이드에서 평형값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그리고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최종 피처맵이 완성이 됩니다. 노란색 테이블이 이 필터의 최종 피처맵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CNN의 90%는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CNN이 어떻게 이미지를 구분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게 될 CNN 예제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입력값은 흑백 이미지입니다. 흑백 이미지니까 한 개의 행렬이 입력값으로 필터에 한 개의 커널만 존재하겠죠?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두 개의 특징을 잡고 싶다면 몇 개의 필터가 필요할까요? 두 개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한 장이니까 필터당 한 개의 커널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필터 1의 커널이 왼쪽 최상단에서 오른쪽 최하단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총 4번씩 가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의 행렬이 나오고요. 또 필터 2의 커널이 왼쪽 최상단에서 오른쪽 최하단까지 이동을 합니다. 됐죠? 두 개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출력값으로 두 개의 피처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크기는 커널이 오른쪽으로 4번 아래쪽으로 4번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4 곱하기 4의 행렬이네요. 여기 텐서플로우 2 코드를 적어놓아 보았습니다. 한 줄짜리 코드로 이전 슬라이드를 이해하셨다면 상당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코드입니다. 콤보 2D라는 2차원 이미지를 처리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이고 커널의 사이즈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값은 흑백 이미지이므로 한 개의 이미지만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풀링 레이어예요. 저는 CNN에서 많이 사용되는 맥스 풀링을 사용하겠습니다. 맥스 풀링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값만 불러옵니다. 따라서 0, 50, 100, 200 중에 가장 큰 값인 200만 가져오겠죠. 자 다음엔 100을 출력하고요. 다음엔 50 그리고 0을 출력합니다. 풀링 레이어의 출력값이 2 곱하기 2 행렬로 입력값 행렬보다 작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풀링 레이어는 이처럼 행렬의 크기를 작게 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고 계산 시간도 줄어들고 배런스를 줄여가지고 과대적합을 피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풀링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비주얼리지에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죠. 2 곱하기 행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텐서 플로트 코드를 달아놨고요. 풀의 사이즈가 2 곱하기 2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들어가는 피처맵은 두 개가 되겠죠. 한 필터에 두 개의 커널씩 필요하겠네요. 두 개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두 개의 필터에 각각 두 개의 커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커널의 움직이기 전에 먼저 피처맵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크기라면 커널이 움직이지도 못하겠네요. 컨볼루션을 진행하다 보니 피처맵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피처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제로패딩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제로패딩은 외곽에 0을 추가하여 컨볼루션을 진행시 피처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주고 외곽에 대한 정보도 모델에 알려주는 효과도 줍니다. 자 제로패딩을 적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필터의 커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1이 피처맵 1 위에서 움직이고요. 커널 2가 피처맵 2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두 커널에서 나온 출력값을 합치고요. 그리고 편형값을 더해주고 최종적으로 렐루를 적용합니다. 이 출력값이 첫 번째 필터의 최종 출력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터 2에 커널 1과 커널 2가 피처맵 1과 피처맵 2 위에서 움직여가면서 필터 2의 출력값을 만들어가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커널의 값을 더해주고 편형값을 더해준 다음에 렐루를 적용을 하죠. 자 이제 두 개의 피처맵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방금 우린 직접 손으로 CNN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피처맵이 있고요. 풀링 레이어 이후로는 2 곱하기 2의 행렬로 또 축소가 되겠네요. 이 2 곱하기 2의 행렬이 특징 추출 단계의 최종값입니다. 이제 이 특징들을 활용해서 숫자와 숫자를 분류해야겠네요. 2차원 행렬을 1차원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픽셀을 특징으로 사용했지만은 이 CNN은 발견된 생김새 정보를 특징으로 한다는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2 곱하기 2 행렬을 일렬로 세우니까 8개의 값이 보여지고요. 이 값을 피드포워드 단계로 보내줘요. 피드포워드 단계는 단순히 여러 개의 댄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값을 출력해서 숫자를 분류합니다. 여기 텐서플로우2 코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파를 활용해서 가중치와 평형값을 최적화시켜주겠죠. 사실 학습 초기에는 각각의 필터가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필터는 학습을 통해서 수평선, 수직선 같은 가장 효율적인 생김새 정보를 추출하도록 세팅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링크로 가시면 콜라보를 직접 실습 가능하시고요. 이번 비디오로 CNN을 이해하신 귀한 시간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